안녕하세요. 부쌈맨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진흙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린엔은 친환경적입니다. 린엔은 친환경적입니다. 린엔은 친환경적입니다. 그녀는 점토로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녀는 생생한 색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손에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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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남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남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그는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 후 팔레트를 닦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 후 팔레트를 닦습니다. 지늙은 옷을 쉽게 얼룩지게 합니다.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그 조각상은 공원에 있어요. 그녀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제 상사는 남성입니다. 그녀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리넨은 다용도 원단입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캔버스의 페인트가 빨리 마릅니다. 캔버스의 페인트가 빨리 마릅니다. 나는 항상 가방에 핀셋을 가지고 다녀요. 여성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남성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녀는 팔레트에 색을 섞습니다. 지늙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그녀는 점토로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녀는 생생한 색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손에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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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남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녀는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린 후 팔레트를 닦습니다. 그녀는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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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핀셋을 파악합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그 조각상은 공원에 있어요. 그녀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제 상사는 남성입니다. 그녀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리넨은 다용도 원단입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스컬프쳐 퍼트레이즈 워리어 스컬프쳐 퍼트레이즈 워리어 캔버스의 페인트가 빨리 마릅니다. 페인트 드라이즈 퀵클리 온 캔버스 페인트 드라이즈 퀵클리 온 캔버스 나는 항상 가방에 핀셋을 가지고 다녀요. 여성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남성 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남성 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여성 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녀는 팔레트에 색을 섞습니다. 진흙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action is necessary for change action is necessary for change action is necessary for change linen은 친환경적입니다. linen is eco-friendly 그녀는 점토로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녀는 생생한 색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손에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남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male actors perform on stage male actors perform on stage male actors perform on stage 그는 그림을 그린 후 팔레트를 닦습니다. He cleans palette after painting 지늙은 옷을 쉽게 얼룩지게 합니다. mud stains clothes easily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goal is achieved with effort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그 조각상은 공원에 있어요.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그녀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그녀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리넨은 다용도 원단입니다. 리넨은 다용도 원단입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캔버스의 페인트가 빨리 마릅니다. 나는 항상 가방에 핀셋을 가지고 다녀요. 여성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남성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녀는 팔레트에 색을 섞습니다. 진흙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진흙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그녀는 점토로 조각품을 만듭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리넨은 친환경적입니다. 그녀는 손에 핀셋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한 여성 리더입니다. 남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린 후 팔레트를 닦습니다. 지늙은 옷을 쉽게 얼룩지게 합니다. mud stains clothes easily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리넨 섬유는 튼튼합니다. 그 조각상은 공원에 있어요. 그녀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녀는 붓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녀는 여성 배우입니다. 그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제 상사는 남성입니다. 제 상사는 남성입니다. 그녀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핀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늙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리넨은 다용도 원단입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조각품은 전사를 묘사합니다. 캔버스의 페인트가 빨리 마릅니다. 나는 항상 가방에 핀셋을 가지고 다녀요. 나는 항상 가방에 핀셋을 가지고 다녀요. 여성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남성 운동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녀는 팔레트에 색을 섞습니다. 그녀는 팔레트에 색을 섞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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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